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방탄소년단 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뷔가 화려하게 빛나는 미모와 탁월한 센스로 사진 한 장도 영화처럼 돋보이게 하며 파보 장인의 명모를 과시하여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지난 2일 방탄소년단의 네이버 포스트 오피셜 개성을 통해 퍼미셔 투 댄스 뮤직비디오 현장 배경화면 사진이 공개되었는데요. 사진은 포스트 관리자 박림이의 아미델의 월요병 치료사 박림이 힘차게 입자 이라는 제목과 함께 방탄소년단 각 멤버들의 배경화면 사진이 4장씩 업로드 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뷔는 옅은 갈색 헤어에 올레드 착장으로 한 손은 바지 주머니에 넣고 페돌아로 얼굴을 비스듬히 가른 채 서부 영화의 한 장면처럼 등장해 첫 사진부터 보는 이들의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았는데요. 얼굴을 반쯤 가리면서도 여유로운 인내와 그림 듯 잘생긴 옆선 일부가 오히려 신바람을 더하며 영화 같은 영리한 연출을 완성시켜 역시 화보장인다운 등장이라는 감탄만을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모자를 쓰고 얼굴을 공개한 사진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이목구비가 빚은 듯이 매끄러운 얼굴성과 어우러져 자연광을 후광인 듯 빛내며 미모로 인해 눈이 밝아지는 듯한 착각이 들게 했습니다.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응시하는 여유로운 눈빛과 고혹적인 아우라는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기에 충분하면서 감탄을 다하냈는데요. 페돌아를 깊게 눌러쓰고 위아래 청청 패션의 알록달록한 스카프를 센스있게 허리에 메고 등장한 뷔는 화려하게 세공된 이목구비가 모든 화려함을 압도하며 숨이 멎을 듯한 미모로 화면을 장악해 팬들마저 뷔에게 장악당했습니다. 흠결 하나 없이 유리한 얼굴 선이 짙은 눈매와 치명적인 눈빛을 더욱 눈에 띄게 하며 유니크하고 황홀한 미모를 한층 빛나게 했습니다. 뷔는 V 모양의 손가락을 얼굴에 대는 특유의 시그니처 뷔 제출을 취해 얼굴을 반쯤 가린 상태에서도 오히려 궁금증을 유발해 한 번 더 눈길을 가게 하는 영미한 연출을 하며 화보장인 면모를 다시 한 번 가시해 비만의 배경화면을 탄생시켰는데요. 손가락 사이로 처사 가득한 눈빛이 한층 강조되며 치명적인 존재감으로 인해 잘생긴 얼굴에서 마지막까지 사람들의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어 팬들은 얼굴을 가렸는데 왜 영화가 되죠? 고전 서부 영화 포스터 같다. 얼굴도 천재인데 공기까지 자기 걸로 만드는 화보 천재라니 등 열렬한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뷔가 일본 트위플 유명인 랭킹에서 3위에 등극하며 세테랜드 일본에서의 독보적인 인기몰이 순항 중입니다. 뷔는 7월 트위플 유명인 랭킹 결산에서 총 트위터 수 19만 7,760개로 3위의 이름을 올리며 적수없는 인기를 자랑했는데요. 방탄소년단은 19만 110개로 처음 5위에 랭크되어 버터 발매 후 더욱더 높아진 인기를 입증하고 있어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일본 현지인들에게 가장 관심있는 뉴스, 영상, 이슈, 커뮤니티, 유명인 등 분야별로 실시간 가장 핫한 이슈만을 모아서 순위에 반영하고 있는 트위플 통계를 통해 팬들에게 가장 핫한 인물과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사건 등을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뷔는 2021년 1월에서 7일까지 총 결산한 결과 116만 5,140개의 트위터 언급수로 3위를 차지해 상반기 3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역시 1위의 식스톤스, 2위의 섹시존에 이어 총 트위터 수 116만 5,140개를 기록하며 3위에 올라 개인 아티스트로는 가장 높은 순위를 지키고 있어 팬들에게 흐뭇함을 선사했는데요. 지난 6월 이후에는 뷔의 애칭 태태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본명 태형은 트위터 언급수에 환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뷔의 언급량을 수치화한 그래프를 보면 특별한 토픽이 있지 않을 때에도 뷔는 격차가 크지 않아 일시적인 관심과 인기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번째 소식입니다. 뷔가 영국 런던 거리에서 찍은 사진들이 재조명되며 런던 시장이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에 활용하여 전세계가 런던에 주목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영국 공영방송 BBC 라디오1은 라이브라운지를 통해 방탄소년단의 공연과 인터뷰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저번 소식에서 전해드렸듯이 인터뷰에서 뷔는 한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정말 와보고 싶었던 곳이라서 영국에 오자마자 런던 거리부터 걸었다 라고 답했습니다. BBC는 뷔가 지난 2018년 10월 런던 공연 당시 템즈 강병과 디젠트 스트리트에서 찍은 사진들을 송출했는데요. 방송이 나간 후 런던은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런던 시장 사디크 칸은 마이클 드로프 샵 렛츠 두 런던 이라는 문구와 함께 뷔가 런던에서 찍은 사진들을 공유해 사람들의 놀람을 자아냈는데요. 영국은 팬데믹 사태로 인해 관광객의 방문이 현저히 줄자 해시태그 샵 렛츠 두 런던과 함께 관광대국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한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뷔의 사진을 본 런던의 관계자들도 뷔의 사진과 런던 윗 테를 샵 렛츠 두 런던과 함께 쓰면서 홍보에 나섰습니다. 이어 런던 윗 텐은 곧 월드와이드 실시간 트렌딩돼 사람들의 놀람을 만들어냈는데요. 영국 관광산업의 회복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영국 호피스탈러티 대표 케이트 니콜라스는 뷔를 훌륭한 비공식 홍보대사로 칭하며 샵 렛츠 두 런던, 샵 런던 윗 텐가 미국, 영국 등에서 트렌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런던 시장 문화대사를 맡고 있는 버나드 도널 휴 역시 뷔가 런던 타워브릿지 앞에서 찍은 사진을 리트윗하며 참여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매체들은 이를 뷔효과라고 칭하며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뷔효과를 알고 있는 런던의 관계자들은 2년 만에 돌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극 홍보에 나서며 다시 관광객들이 런던을 찾을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한편 방탄소년단이 새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10주 연속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 1위를 지킨 것인데요. 미국 빌보드는 지난 2일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한 기사를 통해 방탄소년단의 디지털 싱글 버터가 최신 차트 8월 7일자에서 통산 9번째 핫100 1위를 차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버터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8주간 핫100 1위를 차지했던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드라이버즈 라이선스를 제치고 올해 핫100 차트에서 가장 많이 1위를 차지한 곡이 되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버터로 지난 6월 5일자 차트에서 진입을 함과 동시에 핫100 1위로 직행했고 7주 연속 정상을 지키다 지난 7월 24일자 차트에서 자신들의 신곡 퍼미션 투 댄스와 1위 바통터치를 하는 진기록을 세운 바 있는데요. 지난주 7월 31일자 차트에서 또다시 버터로 핫100 정상을 탈환한 데 이어 최신 차트까지 연속으로 1위를 꿰차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이야 진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합니다. 정말 빌보드의 새 역사를 써내려가는 중입니다.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뷔에 대한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